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은 선거 부정을 해부한 시리즈입니다. 이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에서 9번의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정리정돈한 그런 책입니다.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보존하고 자유국가를 지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좀 깨우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병호 tbs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는 이제 대개 세계사가 서구학자들이 대부분 집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통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김동규 교수께서 신학과 역사학을 잘 이렇게 배합해서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를 정말 잘 쓴 책이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앞에는 시사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 선관위 문제를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도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개편안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살짝 빼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 아니까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뭘 하겠다 계속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를 일일이 세겠다. 한 단계 진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믿을 수가 없느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9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 발표했고 동시에 인쇄소에서 이름들 찍어낸 위조된 실물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으로 지탱되는 범죄 집단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름 담당하는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9번 부정선거를 연속적으로 진행한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름들 공병호라는 사람한테 대한민국 선거관리는 어떻게 선거하시오 이렇게 제가 물으면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바로 범죄 집단입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증감 조작작업을 하고 그렇게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방송으로 이름들에 방송하고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지금 이 순간도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다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는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개표현장에서도 이름들을 집어넣을 것이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개표일 사이에 집어넣는 일이 있던 겁니다. 그런 일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개표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뭔가 하니까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법에는 사인 본인의 개인 도장을 여러분들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의 어느 인쇄소이든지 간에 그냥 수만 장 수십만 장의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제도를 여러분들 유지하고 있고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도 투표지 관리관 사인 도장 날인은 쏙 뺀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앞으로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개표관리의 투명성 신뢰성 강화 방안 마련 개표 절차의 수견표 절차 추가 사전특별용지의 일렬번호를 1차원 바하코드로 인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투표지 관리관 사적인 도장을 날인해서 투표지가 정본 위조본이 아님을 증명하는 그 과정은 끝끝내 여러분들 개편안에 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냥 거짓말쟁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사기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도독놈이란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도독놈들은 마지막까지 도독질 할 것을 숨겨놓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을 제구하기 위해 뭐 이런 표현은 공무원이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투표 개표 관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02년 투표지 분류기, 2023년 사전투표 도입으로 기계장치 및 통신장비 등의 투표 개표 과정에 사용되면서 선거 결과 조작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일하게 이름들 문제가 된 선거는 당일 투표보다도 사전투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폐지할 수 없는 거죠. 왜 사전투표를 가지고 부정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근거 없는 의혹이 반복되면서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소송을 통해서 대법관들이 덮어줬지만 대법관들이 이름들 부정선거를 덮어줬다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름들의 이동 같은 대법관들이 근엄한 법복을 입고 부정선거를 덮어줬습니다. 부정선거를 대법관들이 덮어줬다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까지 다 덮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은 훗날 역사적 단제를 받을 겁니다.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 같은 대법관들은 모두 다 부정선거를 덮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까지 없앤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관들은 자기들 의견으로 판결문에 부정선거 없었다고 여러분들 억지를 부렸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탈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까지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대법관들은 모두 덮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소를 공직선거마다 9번씩이나 조작해 왔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대법관들은 덮었습니다. 대법관들의 판결문이란 것이 대법관들의 의견이니까 그러나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해온 것까지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송을 통해서 대법관들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다 거짓말인 겁니다. 나는 선관위 사람들이 참말하는 것을 하나도 기억을 할 수 있고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도자료도 그냥 모든 신문들은 다 받아쓰기를 하겠지만 어딘가 누군가는 이 보도자료에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가 여러분 이거지 않습니까 다 득표소를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조작 서브용 pc에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세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집계된 후보별 득표수가 메인 dv로 들어가기 전에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상도입니다. 수사회가 이런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상도를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제약회의님이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맨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선거 2017년 선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시면 대수의 법칙 통계학의 이름들 대들보현 통계의 법칙은 2016년만 이름 정상이고 모두가 다 위배된 거지 않습니까 과학을 다 파괴한 겁니다. 차익값을 보시기 5대 선거의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2016년 선거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5차 범위 내에 있는 천우리당 플러스 0.4% 더블당 마이너스 0.3%입니다. 그 외에 2017년부터 2018년 모두 다 7.1 마이너스 5.1 5.1 마이너스 4.9 플러스 8.9 마이너스 7.9 이걸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온 것을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재현과 천대입과 이동헌 대법관들이 아무리 뭡니까 이런 선거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이고 이거는 과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게 다 거짓말인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게 다 사실인 거죠. 선관위 사람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통계자료가 부정을 어떻게 저질렀는지를 우리한테 정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간이 얼마나 컸으면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세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것이 2020년도 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2022년도 오른쪽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밑에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하고 당일 무자비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플러스 5.8 마이너스 5.8 플러스 17.2 마이너스 16.5 뭘 이야기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득표 수를 조작해왔다는 것이죠.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를 줄이고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를 더해 준 겁니다. 더 여러분들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2022년 또 6월 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훔친 득표율하고 그다음에 더해 준 득표율이 그대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4.3%를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4.3%를 더해 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술입니다. 이거는 공산품이지 이거는 자연수인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가 아닙니다. 이런 짓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범죄 집단입니다. 그 범죄도 그냥 범죄가 아니고 국가를 전복시키는 내란 범죄자들의 집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부정선거를 성공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후에 모든 선거들은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절체절명의 결정적 순간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2024년 총선 다음에 선거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방송도 그냥 2024년도 4월 총선까지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면 그다음에 입을 저도 다 무려야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거를 누가 했습니까 이거를 2022년 선거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노태학이 주도한 겁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의 보궐선거는 누가 이름 실진인 주인입니까 노태학이 안 겁니다. 사무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김용빈이고 2020년 박찬진이었습니다. 모두 다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라 차원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악한 범죄를 침묵한다는 것은 구역질이 나을 뿐만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내가 짐승이면 입을 다물겠지만 내가 짐승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짐승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을 한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부산남구 왼쪽은 2016년 조작이 없었습니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품입니다. 오른쪽 예술품입니다. 이현주 후보가 출마했던 2020년 4.15 총선의 부산남구 월의 조작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이렇게 모두 다 선거를 조작했고 누가 조작했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 시흥 조정 씨가 아마 5선 의본일 겁니다. 지금 사무총장인가 아마 할 겁니다. 2016년 총선은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지멋대로입니다. 숫자가 적고 크기가 적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제가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기관을 뭐 험담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출세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사인 날인을 끝까지 여러분들 뭐죠 저항하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할 수 있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하니까 선거 무효소송 이름들 진행될 때 투표함을 갈아치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개선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개혁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조 투표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투표지 관리관이 갖고 있는 개인 도장을 쓰는 것을 왜 끝까지 지향하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를 내놓게 되면 모든 부정선거가 다 밝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특정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지금은 투표지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유권자들이 던진 투표함 속에 이런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책을 집어넣어 이런 법원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왔고 그런데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은 날인하게 되면 그렇게 투표함을 갈아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부정선거가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항을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끝까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 개인 사인 날인을 거부하고 컴퓨터 상에 여러분들 jpg 파일로 된 투표지 이미지를 왜 사용하게 되느냐 마지막에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이 지나게 일어나게 되면 지금은 이 사람들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무조건 다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투표지 관리관 사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그렇게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울 수가 없습니다.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울 수가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투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 개수가 이런 다른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정선거의 아킬레스 간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투표소에서 그 투표지 교부하는 투표지가 정보임을 증명하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자기 개인 도장으로 찍게 해라 법이 규정한 대로 그것만 관찰할 수 있으면 부정선거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그 상태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러면 간이 커가지고 부정하기가 힘듭니다. 전산 조작을 하기 힘듭니다. 왜 전산 조작을 하고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그대로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그거를 관찰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실강의를 벌였는데 국민들이 관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유일한 수단이 뭔가 하니까 집계 과정의 서브 조작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여러분들 개인 사인 도장을 찍게 하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효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냥 들통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창부가 다 여러분들 그냥 꼼쓴 겁니다. 자 결국은 이 사인 날인 투표지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날인을 거부하는 겁니다. 법은 개인 도장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내규 같은 걸 바꿔 가지고 그냥 이미지 파일로 다 만들 수 있게끔 투표지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개표 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직계부에서 개표 3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한 수검표 절차를 추구한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3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유관으로 확인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은 개수가 다 끝난 것을 유관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수검표 수계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는 것도 낫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되었으나 이게 다 가짜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개표가 진행될 때 개표 진행 요원이 usb 카드를 꼽아 가지고 그 안에 여러분들은 뭐죠 조작값을 입력해 투표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게 덜통난 것이 부여 청량군 여러분들 개표장에서 정진석 씨가 그래서 여러분들 겨우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장 좋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투표지 관리관 사인도장을 이번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동안 일관되게 여러분들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이 요구했던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 이거는 이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는 이거 없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거 이용해 가지고 qr코드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이미 선관위가 다 확보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내주는 겁니다. 어이 바보들 어이 천치들 어이 병신들 어이 바보 천치들 이거 하나 먹어 이렇게 해서 하나 양보한 겁니다. qr코드는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qr코드를 가지고 국민의 정치 성향을 파악해왔다는 겁니다. 이미 그 작업은 끝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코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나 국민들에 대한 정치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그것을 악용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악용하죠. 그러니까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 usb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가장 혁심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게 하면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어떠냐 만일에 법원이 실물 투표지를 제출하는 요구가 있으면 그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서 맞춰서 투표함 전체를 인쇄소에서 새로 만든 위조 투표지로 통과를 한 다음에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가장 강력한 정거물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조작으로 만들어서 국민의회에 발표한 선관위 발표 조작된 후보별 득표소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크게 개의치 않지만 선거 무효소송이 발생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2017년 여름 공직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소 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득표지 개수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따로 전산조작으로 이름들 후보별 득표소 발표 따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 투표함 속에 있는 개수를 보겠다 후보별 득표소 개수를 보겠다 하도록 걱정하지 않는 것이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다 갈아치우면 되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위조 투표지를 갈아치울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미지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표지 관리관들의 이미지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관리관 도장에 사인을 찍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은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해라 하면 이미 발표한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실물 투표지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해서 다섯 번의 여러분들 재금표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런 부정성과 증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새로 만든 투표지 들이잖아요. 이 새로 만든 투표지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당일 투표지인데 자를 가지고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던진 표를 모았더만 이렇게 이런 함께 자른 표시가 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표함 속에 한 2년 동안에 있은 투표지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투표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투표지를 모두 다 위조 투표지로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들입니다. 붉은 하살표 투표지 배추닙 사전 투표지. 수만 장을 여러분 갈아야 되니까 이렇게 실수가 한 장씩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이게 다 뭐죠. 인쇄소에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인쇄소에 어떻게 만들게 됐냐. 사전 투표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 제조가 가능한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사인을 찍는 것은 투표소에서 한 장 한 장 교부할 때 이것은 정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 빳빳한 사전 투표지들이 대거 나온 것은 이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다 jpg 여러분들 파일을 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이런 짓들을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 투표지입니다. 사전 투표지는 앱선 프린트로 현장에서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걸 이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절단기를 짜른 건 인쇄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인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도 이런 짓들을 하고도 부정성 없었다고 외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범죄 집단인 겁니다. 그 범죄도 그냥 무슨 뭐 작물 뭐 학부 뇌물 이 정도가 아니고 국사범들 국사범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남은 유일한 과제는 현재 선거가 한 100여 기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국민들이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사인을 찍게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인쇄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위조 투표지를 맞추는 그것을 중지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거죠. 이거를 반드시 국민의 힘이 관절시켜야 되는데 그 바보 등신들이 진짜 중요한 게 qr코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국민들 정치 성향일은 파악이 다 끝났는데 선관위의 필사적 재앙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못 막으면 이걸 포기 못하겠다는 게 뭡니까? 2023 총선 사전투표 조작 계속하겠다는 거죠. 조작 안 하면 본인들이 죽으니까. 2023 총선 대규모 조작하자는 본인들이 죽습니다. 선관위 사람이 죽는 겁니다. 더블당도 죽을 거고 왜 죽느냐? 들통이 날 겁니다. 2020 총선에 조작하지 않으면 이번에 선거 데이터가 2016년하고 꼭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2017년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의 보궐관 전부 다 조작했다는 게 다 들통이 날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목숨 걸고 할 겁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발생하고 있는 치명적 결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조작을 하고 있느냐?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3년 한 절은 8개월 정도 이 문제를 추적해오면서 내린 결론은 잠정 결론입니다. 하나는 사전에 마련된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은 다 여러분들 조작용 pc에 다 내장돼 있는 겁니다. 거기다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선거구마다.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투표 득표소를 조작하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은 조악합니다. 그냥 더하기 빼깁니다. 누구한테서 몇 퍼센트 이런들 빼고 누구한테 몇 퍼센트를 더해주는 간단한 이런 연산을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를 활용하는 것하고 집게 서버를 직접 조작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는 투표지 분류기고 메인은 집게 서버를 조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 대신에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게 되면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 없는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 없으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 투표 투표 조작을 하는데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대로 덜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국 시민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을 해라.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을 해라. 이거를 받아들이도록 중앙선거 관리는 압박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 같은 국민의힘은 절대 이걸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아킬레스건인 겁니다. 지금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 투표 조작은 집계 조작은 맞기에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럼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을 할 수 없도록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전국 방방국국의 모든 인쇄소에서 다 이런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 대신에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추적해 가지고 아킬레스건을 이러면 이렇게 딱 잡아채야 하면 그다음에 선거 부정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 등신들은 그걸 못하는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에 개인 인감을 사용하게 되면 인쇄소에서 투표지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조치가 이번에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을 가공계로 여겨 가지고 이거 qr코드 줄게 전면 수개표 줄게 이렇게 해서 뭡니까 얼렁뚱땅에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이거 보도자료 어제 나온 겁니다. 12월 27일 날. 여러분들 이 내용이 먹은 건 전혀 관계가 없고 가장 핵심은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을 여러분들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 후보가 24만 7,077표를 이기는데 크게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사전투표를 먼저 깠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전투표를 어떻게 까게 됐느냐 국민의힘이 이 소위 선거 공정성을 외치는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해 가지고 3구 대통령 선거 전에 공명선거를 위해서 민간인들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민간인들의 모임에서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사전투표 먼저 까라. qr코드 여러분들 사용하지 말라.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 해라. 그 3가지 가운데 하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바로 사전투표 먼저 까는 겁니다. 이번에 뭘 받아들였습니까 qr코드를 받아들인 겁니다. 마지막까지 선관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인 겁니다. 그거를 빼앗기게 되면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으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선거 무효손성이 제기된 바로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러분들 2022년 또 2월 28일 선거가 이른 바로 시작되기 전입니다. 김영철 예비혁 중장이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 손을 났다. 국민의힘이 비겁한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다. 그 당시에 사전투표용기의 qr코드에 대신 바코드 사용하라. 사전투표용기의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어라. 개표시 사전투표 우표함을 먼저 걸어라. 이 3번만 받아들인 겁니다. 김지연 씨가 이걸 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선관위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워낙 거시니까 1번만 여러분들 1번 2번은 포기하고 3번만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공명선거안심투표추진위원회가 여러분들 제안한 것이 3가지 중에서 핵심이 뭡니까 1번 2번 3번인데 당시에 3번 받아들였고 2번에 1번 받아들였고 2번은 끝까지 제안하는 겁니다. 한 번만 여러분이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다 접수할 수가 있으니까 2번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 지금은 중앙선관위에 제작한 도장을 인쇄하여 날인을 가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이 필사적으로 이번에 요구해야 될 것이 개인 도장을 찍게 하는 겁니다. 개인 도장을 찍게 하게 되면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이런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이 제기가 되면 실물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바로 대조가 되기 때문에 이 범죄집단들이 끝까지 제안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김기현 씨가 그때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러면 하려고 했는데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문제든 해결하지 못했다. 저는 김기현 대표가 소송을 내고 기자회견하며 대선판에 일대 회오리가 불어서 국민들의 중앙선관위에 오만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알게 되고 결제를 하면 좋은 기회가 될까 생각해봤습니다만 역시 국민의힘은 웰빙 정당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는 모아이입니다. 이번 넘어가게 되면 그냥 부정성 갑니다. 부정성 거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함을 다 갈아치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사후에 다.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다 여러분들 관리관 도장 두 변의 여러분들이 신색이 있죠. 그냥 이미지 파일을 찢어가지고 붙인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의 도장 문제가 놀라니 결국 부정성 거욕의 빌미가 되고 대구시 중앙구 선거구 개표에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된 투표지가 발견돼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이게 사전투표지인데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현장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끝나고 대량으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누가? 지역선관위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게 찢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찢은 겁니다. 왼쪽은 이번에 발견된 비정상 도장으로 테두리 주변에 사각형이 붙어있는 흔적이 있다. 이걸 이미지 파일을 딱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갖다 붙인 겁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원형으로 붉게 일신되어야 되는데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는 붉은 원형 도장 뒤쪽에 사각형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흔적이 남아있다. 온라인상에서 관리관 도장을 jpg 파일로 복사해서 사각형으로 자른 이후에 복사해서 붙여넣고 인쇄한 것이다.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이걸 힘을 결집해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지. 이게 핵심입니다. 투표지 관리관을 사인 도장을 찍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천장 이상 나온 겁니다. 인천광역시 연수월에서. 송도 시민들이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식하게 이런 도장을 이런 이런 투표지를 받아가지고 투표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여러분들 나라가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책임이 크고 나중에 다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할 건데 뭐 있는 사람이야 뭐 관계가 있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이야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으니까 여기에 그동안 그래도 대학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참 이런 노력을 많이 해오신 정교모의 공동대표를 지냈던 이화제자대학교 법과대학의 최원목 교수께서 잘 지적하셨네요. 드디어 수개표 원칙은 세워졌습니다. 당연한 원칙이 세워지는데 3년간의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했던 한 분 한 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악마가 디테일에 있는 겁니다. 그 악마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겁니다. 1번을 막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2번은 압박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등려하게 되면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위조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이 아주 중요한 것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 불복을 이름 선언한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는 맹령을 내립니다. 지금까지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모든 위조 투표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자에 던진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새 투표지를 다 갈아치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 조장이 상당히 위축이 될 겁니다. 뭘 하게 되면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지금 민주시민들이 화력을 집중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노력해야 될 사안인 겁니다. 이번 선거가 여러분들 부정으로 점철되게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겠다.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가능하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위조 실물 사전투표지나 당일 투입이 가능하게 되면 압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지막 일전입니다. 국민들 중에 얼마나 이렇게 절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소수라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목숨을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부정선거를 성공시키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는 고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선거를 어떻게 해왔나 여러분 반복합니다마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아홉 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아홉 번의 공직선거는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왔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여덟 번의 공직선거는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체 이름들 조작선거였고 동시에 신종 사전투표 득표 조작방법이 선을 보인 대단히 특이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에서는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는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사전투표 선거인명부 일명 통합선거인명부의 위조 변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를 뻥튀기 한 다음에 거기서 유령 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자수 3만 7,453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불당의 진경훈 후보에게 전부 다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은 부분적으로 사용해왔지만 전면적으로 화끈하게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법을 활용한 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어떤 선거사기수법이 사용될 것을 보는가 제 의견도 그렇고 제야 전문가 의견도 그렇고 아마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운전에 성공했던 사전투표율 뻥튀기를 통한 가짜 유령 사전투표자 확보하 그것을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가상시나리오를 세워보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율 4.79% 정도를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를 여러분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329만 표를 골고루 여러분들 선거구 격전지마다 투입하게 되면 더불당이 압승하게 됩니다. 저희들 추계치로는 지역구를 다 합쳐가지고 비례대표를 합쳐가지고 214석 정도가 될 걸로 봅니다. 7.49%를 조작하든지 5%를 조작하게 되면 220만 표를 확보해서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204석이 가능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에 2024년 총선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 이번에 방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 개헌선 탄핵선이 모두 다 무너질 걸로 봅니다. 반대로 이번에 민주시민들의 힘을 귀합해가지고 제도개혁을 통해서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막아내면 그러면 상당폭으로 역전이 됩니다. 국민의 힘이 승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하게 되면 더불당이 압승하고 조작을 못하게 하면 국민의 힘이 압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하는 것이 투표지 관리관 4인 날인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거의 7할 정도 부정선거 세력들의 화력이 70% 정도 여러분들 감소하는 겁니다. 만일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4인 날인을 여러분들 이번에 관철시키게 되면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지역선관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제작해서 투표함에 투입하는 일을 일단 막을 수가 있고 동시에 사전투표 조작 세력들이 마음껏 그동안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조작된 후보별 특별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것에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되면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갈아치우어야 되는데 갈아치우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바로 여러분들 먼 거 아니까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수 있어야 인쇄소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만들 수가 없으면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위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종합하게 되면 지금 화력을 집중해야 될 것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4인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찍도록 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으면 2024년 총선에서 민주시민들이 성공을 하게 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막는 신기원을 기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러분들 그냥 대충 넘어가 가지고 투표지 관리관 이미지 파일을 쓰게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끝난다고 봅니다.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그다음에 대선은 모두 다 선거가 다 조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번에 진짜 조작하겠냐 조작합니다. 왜 조작하느냐 필사적으로 조작할 겁니다. 왜 조작을 하느냐 이번에 여러분들 그냥 정상적인 투표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동안 했던 일이 다 발각납니다. 2017년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선거 데이터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익값 그래프가 규칙적이고 항상 여러분들 사전빼기 당일 투표 차익값 그래프가 더블당은 플러스 국힘당은 마이너스입니다.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배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차익값 크기가 나온 겁니다. 유일하게 예외가 2016년 선거입니다. 이번에 부정선거를 못하게 되면 2016년 선거 데이터하고 2024년 4월 10일 총선 데이터가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밝혀지나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2017년 대선부터 2024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9분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부정선거를 한 것이 덜통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정에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번 4월 10일 총선은 홍길동이 되느냐 인격증이 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두고 이런 벌어지는 마지막 전투인 겁니다. 그 전투가 여러분들 kbs가 보도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가 수세에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가장 중요한 세계 중에 두 개를 지금 포기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것 qr코드를 먼저 포기하고 일부 수개표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인간들이 숨기고 싶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부정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마이다스의 손에 해당하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 사용을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그거를 거부하는 그거를 놓치는 순간 모든 것에 본인이 갖고 있는 예 그냥 수단과 도구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사악함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까지 밝혀 가지고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야의 국민들이 이거를 막을 수가 없으면 내까지 여러분 나서가 여러분 그것까지 막기 위해서는 제가 뜨기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사실과 진실을 여기까지는 밝혔는데 그래서 못 막았다. 그래 대한민국 골로 갔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손자 손자들 않게 저는 할아버지 할 만큼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복잡한 그런 논의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명쾌하게 정리한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2024년 총선 더블당도 마찬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할 겁니다. 그 부정선거 방법은 9분의 공직선거에서 충분히 검증을 받았고 이번에는 신종사기수법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11일 사전특별 뻥튀기 방법 그걸 지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버 조작을 막을 게 아니라 너무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으로 찍게 규정돼 있는 공직선거법에 충실한 것을 선관위가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이 관철시킬 수가 있으면 2024년 총선의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마치고 이 방송을 잘라서 내겠지만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잘라서 내보내는 것을 여러분들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엉망이 되면 떠나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진 나라인 겁니까? 그 나라의 선거를 도둑질하는 인간들을 청소하지 않고서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이라면 공론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커뮤니티나 이런 데 이런 영상을 뿌리고 그것을 계속 공론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고 3년 8개월의 긴 여정 또한 저는 전부를 거의 바쳐서 이 방송을 해온 겁니다. 그것의 마지막 여정이 이 문제를 막아내는 겁니다. 이 문제를 못 막으면 대한민국은 선거가 의미가 없는 좌익들이 완전히 뭡니까 국가를 통제하는 시대로 나아갈 겁니다. 젊은 애들 가운데서 웃는 애도 있겠죠. 너희는 살아봐라. 좌익들이란 것이 얼마나 나라를 뭡니까 망치게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한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그것은 투표장에서 투표지를 교부할 때 투표소를 관리 책임지고 있는 최종 책임자인 투표지 관리관이 이것은 정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 도장을 뭡니까 중앙선거관이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인쇄소에서도 만들고 중국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투표 관리관 도장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으면 국힘당이 상당폭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부정의 관계자들을 여러분들 모두 단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저의 마지막 여러분들 투호는 이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심각하게 보시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날인이 공직선거법에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힘을 더하셔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리고 후손들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새 주제를 준비해 가지고 방송을 임하겠지만 특히 오늘 이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을 관철시키는 문제가 대한민국의 존망과 관련되어 있고 백성들이 자유민의 신분을 계속 누리느냐 아니면 노예 신분으로 이런 겁니까 전락한 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남들이 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다 합쳐서 커뮤니티나 아니면 단톡방이나 이런 데 끊임없이 여러분들 영상을 유포하고 그것을 공론화시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 아니고 선관이 도장이 돼 버린 거예요. 선관이 도장.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있죠 베트남에서도 만들 수 있고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중국에서 만들 수 있고 하만에서도 만들 수 있고 마포에서도 만들 수 있고 하무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사적입니다. 이번 한 것만 성공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날로 다 먹어치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는 이번밖에 없습니다. 2024년 총선 밖에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총선에서 무너지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또 내일 5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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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